전 오늘 제작몰표 진행을 맡은 박형룡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다시 기자님들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여러 번만큼이나 반가운 분들이 오신다고 하죠. 이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범죄 이상의 범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그분들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랄만한 범죄 역사의 혁명을 기록된 그분들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합니다. 푸른 돈을 훔친 강돈은 쫓기다 죽고 하는 강읍살이를 하게 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훔친 강돈은 세상을 가꾸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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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선 파트너와 유용재 작가님입니다 유용재 작가님과 김홍선 파트너님이 보드리고 보러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티저존에 서주신버로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선 남동국과 유용재 작가님입니다 네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 잠실 모시겠습니다 종이해진 공동경제부여서 사상 초유의 공제를 둘러싼 조폐국 앙파트분들 모셔볼까요? 배우 박명훈, 김송호, 이주빈씨입니다 네, 박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원입니다 배당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주변에 팀차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전세에 왼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강도원입니다 와우! 무시무시 하세요. 대단하네요.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피처로 내려서 자연스럽게 웨이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멋있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현우 씨의 인질 같은데요. 어린 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멋집니다. 정말. 정면 다시 한번만 화난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행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손행사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 이원종, 김지훈, 장윤지 씨입니다. 와우! 순간 러브위를 받으셨는데요. 와우! 멋있습니다. 계단 아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커버잎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T장으로 서서 왼쪽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죠? 정말 맞으시고요. 오른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는 방법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현우 씨가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은 조시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다시 보실게요. 이번엔 배우 박태수, 전종사 씨입니다. 왼쪽부터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서셔서 왼쪽부터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지민 씨와 이를 막아야 할 최고의 위기 활성장 김유진 씨입니다. 아! 두 분이 막났군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맞잡고 오신 두 분. 네. 왼쪽부터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오른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탈사 넘치는 두 분입니다. 자, 두 분. 그저에게 정신 드셔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분들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요? 준비 되셨나요? 정리해진 공통장제 구역의 주요 분들 지금 무대 위로 모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앉으십시오. 와우. 네. 본인의 이름이 적힌 곳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힌 곳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종이 1. 공동정제 구역의 주요 분들입니다. 자, 다 같이 앞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집니다. 시선을 살짝 찍어서 왼쪽부터 가주시죠. 그리고 오른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진 공동정제 구역의 멋진 주요 분들. 지산이 최애 크루입니다.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독립에 없는 합당의 특수한 시국 같은 배경으로 과연 이 분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러 갈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진 공동정제 구역의 메인의 우편 만나보시죠. 이 분이 이 분이 남은 지지지 않고 네 분이 있는 지지지 않고 정면을 떠나는 줄 몰랐습니다. 입장식의 무 Youth 방향의 맨의 우편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